k7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차량 입고 되었습니다 하긴 결과 에어컨 컴프에서 나오는 저압 고압 호스가 가스가 유출되었습니다 하긴 하긴 одном . 너라도 하긴 하긴 했지만 하긴 합체가 인데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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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지 하긴 하긴 했깊은 아 에어컨 호스 교환하고 이렇게 절단을 다 해서 먼지 수리할 동안 먼지 들어가지 않게 마개로 사용할 겁니다 호스 누스를 시험할 때 에어컨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호스 에어컨 호스